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니카 트랙 미니카 트랙을 들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여기 야외에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미니카에다가 이거 붙일 거에요 소형 분수 과연 폭죽을 끼운 미니카는 개빠릴 것인가 안 빠를 것인가 그리고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일단 소화기도 요렇게 준비를 했구요 확실한 준비와 어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여기 공간은 어 제 후배가 하는 어디갔냐 잠시만요 화장실 갔다고 잠깐만 잠깐만 제 후배가 하는 어 얼굴에 벌써 너 내 채로 나온 적 있지 옛날에 형님 내 얼굴만 바르고 아 뭘 발라 야 뭐하냐 탤런트 냐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이러면 안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요 어 화장실에서 나가시죠 자 여기는 이제 제 후배가 동생이 하는 여기 수입차 전문 부품점 이죠 네 맞습니다 제 차 쌍용차는 안되나요 쌍용차는 없습니다 아 쌍용차 부품은 없나요 쌍용차 부품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쌍용차 뭐 열쇠고리라도 없나요 열쇠고리는 없고 파츠로드 스티커는 있습니다 아 파츠로드 라는 아 진짜 갑자기 여기서 스티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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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갑자기 홍보를 해버리네 나중에 이거 제가 요즘에 또 인간극장이라고 찍고 있거든요 인간극장 찍을 때 한번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할 건 따로 있어요 지금 일을 다 마무리 되었죠 거의 네 마무리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 지금 빨리 지워야 돼요 그러면 네네네 아 빨리 지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난 지금 빨리 니가 필요하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게 아니야 아 마무리 다 됐습니다 아 개빠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신차 뽑았나보네 어 신차 뽑았네 요즘에 차 좀 여러개 여러개로 아 이거 이거 그거잖아 요즘에 나온 그 공중나는거 네 이거는 이제 백투더 표체에 나왔던 차 응 이거는 한번씩 커피 마시러 갈 때 네에에에에에에에 개소리 하지 말고 갑시다 자 도와줄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뭔지 알죠 아 네 트랙이죠 미니카 트랙 요거 조그만한거거든요 네 요거를 같이 설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빨리 합시다 빨리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빨리 해야 돼 지금 퇴근시간인데 제가 지금 잡아놓고 있거든요 여자친구랑 데이트 간다는거 아 저 아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 또 본 미니카 트랙이 아니네 아 잠깐만 이게 동그란건데 이거 이 미니카 트랙 아니네 이건데 아 그거 아니네 딴거야 딴거야 이거 자 저거 아니잖아 아 저거 아 이거 쓰시던거 아니였어요? 아니 아니 창고에 넣어놨던건데 아 바보야 아 이거 어디 어 그래 이렇게 하자 어 이렇게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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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요 뭐라고? 이거 맞아요? 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한번 해보자 해보자 오 이건 뭐지? 자 이렇게 1단짜리 미니카 트랙이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일단 한번 연습주행 한번 해볼게요 오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미니카가 어 이 삼세대 미니카 합체 시킨 이 미니카인데 오오 되되되되되되됐 자 여기서 만약 폭죽을 설치하면 더 빨라질까 더 느려질까 더 빨라질까 어떨 것 같아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아님 그대로일 것 같아요 아님 더 느려질 것 같아요 아님 더 느려질 것 같아요 빨라지지 않을까요? 더 빨라진다 폭죽은 이렇게 뿜으니까 그렇게 뿜지? 그 옛날에 부스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으로? 자 일단 지금 건전지를 새 건전지를 넣었거든요? 새 건전지 넣었는데 지금 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빠르다 오 빠르네 자 오케이 이제 얘 부스터 튜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닝 끝났습니다 소형 분수 튜닝 끝 아 혹시 모르니까 이거 들고 계셔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죠? 나중에 만약 어디 불 붙으면 바로 써야 돼요 아 오케이 딱 그 자세 오케이 딱 그 자세 딱 하고 자 한번 가볼게요 괜찮을까? 괜찮을까? 자 저도 이거 불꽃놀이는 진짜 오랜만에 되게 괜찮은 점.. 괜찮겠죠 여러분들 Vis Mila 조잰죠 조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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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잰죠 조잰죠 오오오오오오오오 화두야 확실 Cisco 세트로 이야 뭔진 몰라도 다 멋있긴 coup 이야 이거 대박이다 야 이렇게 금방 끝난다고? 근데 너무 폭발했는데? 되게 토끼같이 빠르네 팡 가자 말자 어 그냥 다이소에서 샀거든 없어졌어 이거 너무 아쉬운데? 한 번 더 야 근데 멋있긴 멋있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보자 자 지금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쌍발? 쌍발 따블로 쌍발? 쌍발로 쌍발 너무 아쉬웠으니까 쌍발로 쌍발 괜찮을까? 왜 주비에 불 붙을까? 생각보다 너무 폭탄처럼 터져가지고 소화기 잘 들고 있겠어 아 소화기 잘 들고 있어야 돼 쌍발 쌍발 한 번 갑시다 오케이 오오오 근데 속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멋은 개 있네 어 멋은 개 있네 개멋이네 너무 빨리 끝났어 너무 빨리 끝났어 너무 빨리 끝났다 진짜 토끼 같다 자 지금 이거 미니카 경기장이나 아니면 이거 아무 때나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전 지금 이거 하려고 작년부터 생각했던 건데 장소 섭외가 이 불 안 붓고 약간 고런 이제 아스팔트 이런 그리고 주인 없는 그런 틀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미니카 경기장에서 이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돈 트라이 디스 아 근데 간지났지 간지났어 자 갑니다 그러면 쌍발로 된 거 이거 불량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오케이 그거 딱 잘 들고 있으라고 잘 들고 있으라고 자 자 쌍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와 야 이거 길다! 와 이거 길다! 와! 와 개멋지네! 와! 여기 속도 왜 이렇게 느려? 많이 느려졌다 많이 느려졌는데? 야 보스턩 했는데? 찰살났는데? 자, 와 쌍발로 한번 한번... 지려봤습니다 와... 지리네 아 왜... 아 왜... 불 붙었을까봐? 우리 방금 좀 멋있긴 했는데 우리 가게 불을 할까봐 와... 이거 한번 찾아봐 야 저기 LPG통 있었네 그걸 왜 말 안했어? 내 생계 아 저 LPG통 괜찮았어 아 LPG통 괜찮았어 없는 거라서 아... 아... 아 대박이다 자... 근데 X멋있는데 형님? X멋있는데?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아... 근데... 이게 무슨 뻘짓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 일단 모순 있네 자 그러면은 이거 다시 정리합시다 이제 야 진짜 어린아이로 돌아간 느낌이야 어... 개멋있었어 아 개멋있었어 보시면은 여기 안에 어... 야 이거 불이다 아... 아닌데 이거 뭐지? 그을린건가 그을린건가? 그래야 그 손 더러워져 화약... 화약인거 화약... 화약이 이렇게 트랙에 화약이 이렇게 묻어있습니다 같이 오늘 같이 폭죽으로 미니카 빠르게 이야기 해봤는데 어땠나요? 진짜... 와... 살면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 더이상 찍을게 없단 얘기죠 미니카로 진짜 상상도 못하고 진짜 최고의 유튜버 아... 아... 아무튼 오늘 진짜 재밌었네 아... 개꿀잼이었네 정보도 없고 아무런 뭐 그런것도 없지만 상당히 재밌는 오랜만에 유튜브 찍는데 참 재밌는 그런 영상이었다 아... 어... 개빠르네 아... 자 이거 깹시다 아 일단 정리해야지 자 이렇게 순식간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아... 도움주신 파츠로드님 감사하구요 네 하... 파츠로드 홍보 한번 잠깐 하시죠 저희 파츠로드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혹시 키우시는건가요? 이거요? 아 이거는... 제가... 오 잘 컸네 건강을 위해 하나 따먹으시죠 하나 따먹으시죠 하나 따먹으시죠 함부로 만지면 안돼요 아 맞아요 오랜만에 저 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한 1년만에 보나? 1년? 1년 정도 됐나요? 벌써 어... 몰라 아무튼 하여튼 올해는 처음 보는거 아니에요 새해 복 말받아라 사랑합니다 형님 새해 복 말받아라 새해 복 말받아라 자 이제 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폭죽 붙여도 속도에는 별... 그게 없지만 일단 멋있긴 개멋있다 멋있긴 개멋있다 오늘 영상 끝 에Hyckin' 내 아랫 내 아랫 transfers